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. 자 오늘 제가 호소예술실용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요. 많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, 그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입니다. 네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고요. 인생은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라는 거. 뭐든지 도전해 보십시오. 그리고 가셨다면 아니면 다시 다른 거 하시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꿈에 도전한다면 정말 멋진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파이팅!